사랑해요 오 마이 위키 비키야 야 너 맨날 비키야 하면서 들어온다고 댓글 달리더라 비키야 내 유행어야 비키야 비키야 좀 비슷하지 않아?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똑같은거 같은데 비키야 위키 왓스업 오 스텔라 왓스업 비키 스텔라 컴온 우와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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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비키야 너네 엄마가 뭐해주신대? 우리 엄마? 비키야 내일 애들보고 다들 우리집에 오라그래 왜? 저번에 텔라가 리온이 영어 잘 가르쳐줘가지고 애들한테 맛있는거 좀 해주려고 그러거든? 맛있는거? 응 다들 모이라그래 어 알겠어 다들 오라고 카톡 보낼게 우와 이거 다 장 봐온거야? 어 갈비찜 할라고? 갈비찜? 우와 좋지요 어제 엄마가 장을 많이 바오던데? 너네 뭐 해준다고? 진짜? 우와 아주머니 힘드셨겠다 신난다 신난다 맛있는 음식 갈비찜 해줄걸 갈비찜? 아 갈비? 아 갈비? 코리안 비프 립 립 갈비 오 갈비 맛있겠다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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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엄마 아유 비키야 어쩌지? 엄마가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모네 가봐야될 것 같으네 어 뭐야 애들 다 모였는데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 다음번에 해줘야 될 것 같으네 대신은 오늘은 너네 먹고 싶은거 시켜먹어 엄마방 그 화장대 위에 카드 있는거 알지? 응 알겠어 하는 수 없지 응 아 왜? 못 오신대? 응 대신 오늘 먹고 싶은거 시켜먹을 수 있어 오오 나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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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? 나 피자 좋아 나도 좋아 좋지요 아 요즘 이런 피자도 있던데 뭐? 어떤거 어떤거? 우와 이게 뭐야? 우와 와우 우와 나 파인애플 파인애플찜 나도 파인애플 좋은데 근데 새우도 먹고 싶어 오 새우도 맛있겠다 나는 베이컨 먹고 싶다 나는 페벨로니랑 베이컨 먹고 싶어 그래? 그럼 다들 좋은거네 일단 시키자 우와 우와 왔다 우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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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왔다 우와 우와 와우 소쿨 비쥬얼 대박 진짜 이쁘다 오우 나는 파인애플 먼저 잠깐만 사진부터 찍고 맞아 그래 사진 찍고 됐어 이제 먹어도 돼 나는 파인애플 먼저 내가 먹을거야 파인애플 내꺼야 내가 먼저 찜했잖아 그런게 어딨어 내꺼야 내꺼 아 얘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공정하게 사다리타기로 우리 뭐 먹을지 정하자 사다리타기? 자 사다리타기 하자 사다리타기 운이 좋아야 할텐데 사다리 사다리 순서 정해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위에 내가 제일 먼저 고른다 먼저 고르는거 안 중요해 나는 두번째 두개 골라야돼 1번부터 8번까지 두개? 음 그럼 2번이랑 8번? 오케이 너네 먼저 골라 나는 남는거를 가져가겠어 왠지 그 편이 더 운이 좋을거 같아 그래? 음 나는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나도 상관없어 나는 세번째 할게 그럼 난 네번째 할게 하나씩 더 골라 너네 음 하나씩 더 골라 너네 7번? 나는 5번 오케이 나는 그럼 남은 첫번째랑 여섯번째 내가 가장 먼저 심판대에 먼저 서겠다 오키 간다 따라 진짜 우 오 아 옥수수 새우면 좋 WILLIAM 근데 옥수수도 맛있어 괜찮아 아싸 새우 아직 남았다 이거 재밌다 다음 누구지? 다음 나 리온이는 뭐 나올까? 제발 제발 파이납플 파이납플 아 뭐야 할라피뇨? 엄청 매운거? 리온이 청양고추도 잘 먹더니 할라피뇨도 잘 먹겠다 매운거 못먹는데 이제 누구지? 탈락 엄청 오래가 저 끝까지 갔다오네 끝까지 여행갔다온다 오 오 나 이거 좋아해 미국에서 자주 먹었어 본데? 특별하진 않아 그래도 먹고 싶은거 당첨돼서 좋겠다 난 베이컨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서라 차례다 따라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라 따 오 제발 제발 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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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파이납플 파이납플 난 파이납플은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 왜 차가운 과일을 뜨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오 자 다음은 스텔라 따라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다노박? 다노박? 무슨 맛이야? 단오박? 음 음 스윗 포테이토 맛 비슷해 오 스윗 포테이토 오, 엔트레스팅 오 텔라 한국에만 있는 피자 먹어보겠다 이거 맛있어 달달해 좋 MATT teams will try 굿 굿 굿 그리고 좋아하는 사리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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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릭세오 따라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라 따 따라라라라라 론 지민, Soviandin than yang 따라라라라라라라 베이컨! 나 베이컨도 좋아! 나이스! 아 좋겠다 나는 파인애플인데 이번엔 설아야 이번엔 맛있는거 나와야되는데 음 스파이시치킨 나왔으면 좋겠다 오 스파이시치킨 스파이시치킨 이제 마지막 남은게 갈릭새우 내꺼 좋아요 와 갈릭새우 결국엔 오리온이한테 가네 대박 부럽다 그래도 재밌었다 맞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먹방을 해보자 영상 시작한지 한 7분만에 비로소 먹방을 시작하다니 그러니까 고르는데만 엄청 걸렸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 좋지요 자 나는 행운의 사나이 갈릭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다이당 음 음 단 단 단 단어박 단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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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베이컨 먹고 싶어 했잖아 나는 파인애플도 좋아 진짜? 그래도 돼? 응 고마워 그럼 베이컨 먹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베이컨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아... 할라피누 엄청 매울 것 같은데 아... 나 매운 거 못먹는데 서라 누나 앞에서 매운 거 먹는 척 해가지고 못 먹을 수도 없고 아하하하 할라피누 엄청 맛있겠네 헤헤 맞아 그거 매울 텐데 저번에 리온이는 청양고추도 잘 먹더라 얘가? 아하하하 잘 먹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는 달콤한 파인애플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이당 파인애플 엄청 달콤해 치즈도 많고 맛있다 오바키 누나 부럽다 리온아 리온아 너 이거 반 먹을래? 너 파인애플 먹고 싶다 그랬잖아 어... 누나 자! 먹어! 누나는 배불러서 더 못 먹어 이거 피자가 크네 왜? 그러게? 엄청 크다 헤헤 고마워 입이 녹는 기분이군 음... 맛있어 음... 생각보다 맵다 근데 엄청 맛있어 오늘 피자도 대성공이네 맞아 대성공이야 피자 먹기?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대성공 대성공 고마워